어때? 상무 같아? 아니요. 오케이. 이거? 전문직 여성 같지? 전혀요. 오케이. 이거 입으니까 능력 있는 광고 대행사 임원 같지? 설마요. 아, 왜 다 이상하다 안 된다. 내가 어제 밤새 연구했는데 광고 대행사 사람들 다들 이렇게 입고 다니던데? 누가 대행사에서 이렇게 입고 다녀요? 에밀리. 에밀리가 누구예요? 드라마 주인공 있잖아. 그 파리 광고 대행사 다니는 미국인 나오는 드라마. 미국 드라마요? 인기 엄청 많던데? 안 봤어? 그럼 저는 총 차고 다녀야겠네요. 비서견 보디가드니까. 아니, 그건 미국이고. 아이씨, 회사를 다녀봤어요. 회사 복장을 할지. 기다려. 다른 거 입어볼게. 매니저, 회사원들이 입는 옷 있죠? 그런 거를 좀 보여줘 봐요. 얼른. 회사원 같진 않아도 다 이쁘긴 해요.